사전투표 독렬 또 하고 나섰으니 기가 찬 이야기죠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방식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례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에 반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의심받을 표수를 줄일 수가 있고 사전투표 득표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수를 더 만드는 일이 된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소기의 경읽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다 입을 다물고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있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입을 굽게 다물고 일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묻히는 거고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도청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지도청 함께 기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입을 다물면 그러면 그냥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다 만드는 그런 투표 결과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지적할 것이고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전은 졌지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부역했던 그런 관계자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여기다가 여당이 지금 또 사전투표 독렬하고 나섰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제 참담하고 참 애통해하는 거죠 이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도청들이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외면하니까 훗날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게 아니다 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주